인공지능 AI 분야의 특허권 경쟁에서 양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온 계좌의 신문이 2016년부터 3년간 공개된 AI 특허 출원 건수를 집계한 결과 상위 50위 안에 들어간 기업은 중국이 19개로 12개인 미국보다 많았습니다. 니케이는 2013년부터 3년간 조사 때는 상위 50위 안에 미국 기업 수가 많았다면서 AI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존재감이 한층 부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니케이는 중국 정부가 거곡적으로 AI 연구 개발 정책을 강화한 것이 중국 기업의 특허 출원이 늘어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